2. 판미팅 한번 안하세요. 유유유 안하나님 끌고 와서 아 근데 나 혼자 트수들을 상대하기 무서워 ㅅㅂ 아 나 따북질해 형 그냥 콘서트에서 아는척하는 트수들 몇마리 생코해서 팬미팅 하자 지금 악녀 속에 흑염룡이 날뛰다 못해 뛰쳐나오려 하네 귀여우면서 무서워 형 정신 괜찮아 안 멈추잖아 됐다 됐다 멈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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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 ㅅㅂ 아 나 이제 괜찮아 진짜 멈췄다 진짜로 멈췄다